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.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강북구 솔박공원역에서 분기해 1호선 황항역까지 총 3.93km 구간의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.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2031년에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